와 오세 털들이 많아가지고 어우 털이 계속 붙네요 또 붙었나요? 털이? 괜찮아요? 그냥 이뻐요! 아아아 네 마이크 소리 좀 많이 키웠어요 이제 발라날 거니까요 아 제가 최근에 행사를 갔을 때 마이크 사고랑 음향 사고가 많네요 저번에도 한 번 마이크가 안 나서 생으로 목으로 그냥 때려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하지만 더 이상의 사고는 없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지금까지는 댄스곡을 불러드렸고 아무래도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랑받았던 도깨비 OST 아잉슈 준비했거든요 아시면 뭐 핸드폰 불빛을 해주셔도 좋고요 손을 흔들어주셔도 좋고요 I love you Love you! Love you! 네 요렇게 따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그러면